풍부해져요 게사류 많이 먹어 계속 먹어 두번 먹어 개이름이 월터였네요 월터 월터의 목걸이 덕분에 여기 들어올 수 있었죠? 월터의 목걸이 덕분에 어? 잠깐만 방금 여기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저거 설마 월터가 좀비 개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 아니 막 공격했나? 아니겠지? 그래 아주 오래전에 멈춘거 같군 어? 술인가? 야 위스키네? 그니까 위스키... 어? 야이씨 나 위스키 잡을거야 아니 들고거라고 인마 아니 먹으라는게 아니라 들고다니라고 오호 오호 그렇구만 오동나무로 만든거구만 오동나무로 만든 오호 오호 그림이 참... 기이하네요 자 여기는... 사진... 가족사진이네 아이고 불쌍하다 월터하고 가족 세명 월터와 가족 셋 자... 그렇지... 얘한테 말좀 한번 해보고 얘한테 말좀 한번 해보고 하고 있잖아 응 하하 참... 어? 계단도 있네? 잠깐만 일단 2층부터 다 돌아보는게 낫겠죠? 어 2층부터 다 돌아보는게 나을거 같으니까 흠 허허 이제 총이 아주 자연스럽네 이런게? 야이자식 그런거 같고 놀라니 에이... 뻥총 이사람 아웃라스트를 안해봐서 그래요? 아웃라스트를 안해봐서 이런거에 놀라는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야 끝이야? 방 아니였어? 자 저쪽방 갑시다 아니다 이쪽방부터 가자 끼이익 허허 쓸만한게 없네 그렇구만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약간 옷장 같은거네 어? 아 이거 본거지? 약간 옷장 같은 느낌이죠 옷장 허허 똥숫간이네 똥숫간 똥숫간은 멀쩡하구요 허허 고맙긴 별 말씀을 미안하다 어 오미데아 미안하다 내가 밀어서 미안하다 근데 알밀 안 밀면 위새끼로 소독하면 되지 어 어서 말해보렴 클램 그래 애들은 이렇게 타일러야 됩니다 내가 우린 우린 못해 너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내가 말해? 사바나를 찾고 있었는데 다그치는 툰데 다그치는 툴로 하면 안돼요 클레멘틴, 흥미로워 그가 말해? 리이? 어 뭐야 또 리이 너는 그냥 죽어 임마 그지같이 그마 어? 켄이 옥상으로 뛰쳐나갔나? 뭔가 알고 있다고? 켄이 옥상으로 들었어 여기로 가고 있어 그를 지나갔어? 내가 올라가보마 내가 올라가보마 내가 올라가 보겠어 올라가 보겠어 올라가 보겠어 총을 들고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냐 아, 또 똥구멍을 보여주고 있어 켄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울고 있네 어, 잠깐만 앞에 뭐가 있다? 앞에 뭐가 하나 있는데? 사람 같은 게? 아닌가? 오 마이 갓 역시 어? 덕이야? 설마? 덕인가? 뭐야 덕 아니지? 어? 덕을 닮긴 했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제 자네가 할 수 있어 그래 용기를 복 닫아주자 그냥 내려가면 켄이 죽겠지? 켄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켄이를 이렇게 복 닫아주자 그렇지 켄이를 도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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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쾅 아이고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하도록 하지 내가 또 삽질 오지게 잘하거든 어, 삽질을 잘하니까 사실 얘가 덕처럼 생기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이 고민할 것도 없었는데 덕처럼 생겨서 저런 거죠 어 아, 오리 먹고 싶네 덕덕덕 그러니까 오리 오리를 덕이라고 하죠? 영어로 아, 덕이 먹고 싶네 덕 아니 덕이 오리가 먹고 싶네 오리 덕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고 얘는 왜 반주만 입고 양말만 신고 있을까 다행히 저기 파논대가 있네 어, 파논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넣고 삽질을 합시다 그러네 이 월터라는 개하고 주인집 아들이죠 어 둘이 서로 알던 사이잖아 둘이 서로 알던 사이인데 아이고 안타깝네 주인하고 개하고 주인하고 갠데 잘가라 명복을 빌어줄게 다음 생에는 좀비가 되시 마렴 무나 한번 구경합시다 일단 그래 안타깝지면 어쩔 수 없지 그만 가거라 휙 아니 왜 빨리빨리 묻지 왜 뭐 왜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 아프게 어 눈물도 안 흘리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넣지 어 클렘 클렘 엔타인 싸 은유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이란 뜻이죠 하하 하하 빨리빨리 묻지 참 고민을 하네 아하 아하 한 번 묶고 싶고 한 번 묶고 보고 이게 뭐냐 빨리빨리 묻어라 그냥 여태까지 죽인 좀비가 몇 명인데 어 하하 죽인 좀비가 몇 명인데 그거 갖다가 계속 이렇게 어 에덜포하고 있는 거 뭐야 어 오늘 어 네 명이나 있네 어 어 좋아 좋아 저 자식 누구야 뭐야 후아유 어 넌 누구야 도대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지금 BHC 닭다리만 있는 치킨을 시켜먹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무려 17,000원이야 17,000원 아니가 18,000원인가 너무 비싸 닭다리 8개 오거든요 8개 하나에 2,000원 꼴이야 그러면 닭다리가 아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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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BHC 그 그 일반 그 치킨 시키면은 프라이드 일반 치킨 시키면은 15,000원인가 15,000원 그게 더 낫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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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Tiger 우는 아 가 어 어 여기서 빨래나갈 아직 여기서 보급품을 좀 찾아보자 그래? 잘가라? 어, 캔이 잘가라. 3통이요. 이 근처에 3통이 없어요. 이 근처에 3통이 없어서... 둘 다 하면 되지. 야, 현명해. 멍, 황금님. 안녕하세요. 당장은 할 수 없어. 아, 약간, 빠지 삐졌네, 글라멘타인. 명홍금 아니야, 명홍금? 뭔데, 맹현곰이야, 맹현곰? 명, 명홍금 맞구만, 명홍금. 명홍금 맞네. 그래, 명홍금. 아, 명현곰. 명현곰님, 어. 그래, 넌 골치거려야, 임마. 그래, 너.. 너.. 끊여버려. 어. 그렇지, 그렇지. 벤, 넌 쓰레기야. 그래? 알겠어? 알겠으면 잘하란 말이야 인마 너 내가 총으로 쏴버릴 수도 있어 명현곰님 명...헌이라고 했다고 나가버렸네 명현이라고 불러줘야겠네 명현곰님 모두 감염됨 야 모두 감염됐네 아 진짜 치킨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구만 명...헌곰님 어서오세요 아 명현곰님 명현곰님 아하 아하 아 명현현현현현현 현 현 현 아하 치킨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냐아냐아냐 아하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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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네 아 치킨 먹고 나면 그치 공허하지 현자 타이머잖아 현자 타이머잖아 현자 타이머 치자 타이머이라그르죠 치자 타이머 치킨 현자 타이머 치킨 현자 타이머 What the hell is going on 유인하는거지 뭐 치킨에 맥주 돈빵 마시고 아 복부 지방 빼야되긴 하는데 내일 옷 사러 갈까 지금 고민중인데 허허 뭘 본거지 어허 다 빠셋붙네 어디로요 동대문으로 동대문으로 동대문 똥 따 문 어 저 에이펜 갑니다 에이펜 에이펜 깨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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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빅사이즈 빅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제가 원하는 에 투 에이펜으로 갑니다 잘가라 캐니 캐니도 곧 가겠구만 이 보트를 이미 잣됐다고 어 이태원까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냐 어 그 정도 사이즈는 아냐 이태원 프리덤 어 어 허허 어 알겠다 내가 보도록 하겠다 아냐 이태원 아 나 동대문 갈거야 원래 거래하는 대로 갑니다 저는 어 항상 거래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항상 거래하는 곳으로 가야죠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 의리 거래처가 있는게 아니라 매번 가는 데가 있어 그리고 제가 어 그 약간 옷을 못 입어요 되게 굉장히 아 제가 그 뭐라 그러지 패션고자입니다 패션고자 패션고자 패션고자이기 때문에 어 그 아저씨들이 맞춰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어 그 아저씨들이 맞춰주는 세트가 있어 세트 아이템 세트 아이템 세트 아이템을 착용해야 돼 어 그래서 저는 예 동대문으로 갑니다 아니죠 그때 입은거는 그냥 나 혼자 입은거고 어 그때 입은건 나 혼자 입은거고 도 돈을 넣어야 돼? 어 뭐야 먹어 좀비들이 걸려있네 아저씨들이 맞춰주는거는 어 파란티에 빨간바지나 입는데 파란 반발티에 빨간바지 빨간반바지 왜 그거 안돼? 파란 반발티에 파란 반발티에 빨간바지가 어디가 어때서 어? 어디가 어때서 어 저거 총 쏘면 몰려올거 같애 주황 반바지에 회색에 크롬 왜왜왜 그게 뭐가 어때서 어? 그게 어때서 그러냐 아 그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는거야? 병원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옷 좀 사서 입으래 옷 좀 사서 입으래 그래서 옷 사러 갑니다 이번에 옷 사러 가는데 아니 아니 나는 막 그 막 학교 막 이름 써져 있고 막 그런거 입거든 학교 동아리 막 옷 그런거 막 입고 그러는데 아 제발 옷 좀 사서 입으래 어? 뭐 사서 입어야지 뭐 그러면 그래서 한 요번에 동대문 가서 한 20만원 정도? 뭐 20만원 정도 한번 좀 사올까 합니다 어 어 애교심이 있는게 아니라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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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그냥 에 입을 옷이 없어서 에 그리고 어쨌든 그 학교 옷도 그리고 로 는 그 그 네 늘상 입는 옷이 아뇨 아니요 아니 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고 늘상 입는 옷은 까만 옷이랑 청바지 나 바지도 딱 두개밖에 없어 어 바지도 두개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한가지만 죽어라 이 감사합니다.